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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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황금올리브 황금올리브인데 대충데시벨 있는거 알죠? 아이스발 일정데시벨을 넣을시에 매운 소스를 뿌릴거에요 자 첫번째 갑시다 남겨낸 데시벨 55도전 더 먹을때는 맘 20분 갑시다 50도전 15도전 흙 너무 맛있어 1,5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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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분 2,100분 3,000끝 아직 빠졌을거같은데 팔로시프 잔뜩 뿌리 와.. 매워.. 냄새 매워 오시고 더 먹으면 더 뿌리는 거예요 좀 짭짤하긴 한데.. 맛있는데.. 자 저 도전할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쉽죠? 저.. 저도 라면스프 뿌려서 먹고 싶어요 왜 붙었나봐.. 크게 먹어봐 아니 소리도 내지 말고.. 이런 게 어딨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게 치킨에 살짝 매콤함이 있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니요 딱히 좋은데 여기 파티치 쉽네 아니 여기.. 여기가.. 양이 파티치 뭐야? 맛있어 콜라를 라면스프 뿌려서 먹어보세요 매운 콜라 매운 콜라 근데 진짜 맛있는데? 뭔가 맛있어 매콤하니 맛있어 저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2단계는 청양고추예요 이번 챌린지는 60-70 1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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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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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2단계 3단계 얼굴이 너무 치트키예요 웃음 치트키 구운 줄 알았어 맞아가지고 이 얼굴이 무슨 소리 할 거예요 다시 갈게요 아주 깨끗했다 사나이가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어 1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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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5단계 3단계 너무 맛있는데? 고추 후라이드야? 어 어 잠깐만 왜? 나 지금 왔어 매운 거? 야 안 맵다며 맛있다며 넌? 됐다! 난 맨 처음엔 그랬어 안 매워 너무 맛있는데? 완벽하다 출전 요리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불닭 소스 맛있을 거 같네 맛있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자 이번엔 사십팩 사팔 너무 꿀인데 오늘? 불닭을 뿌린다고요? 맛있을 거 같아 미친놈 불닭 소스 가득 무침 드셔봐요 맛있어? 미친놈 아니야? 이것도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개맛있는데? 뭔 개소리나고 있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치즈가 다 중화해 주지 않아? 뭘 중화해 팔 바노 미친놈 정신에 이상생겼어 내가 봤을때 응? 먹어봐 줘 이렇게 괜찮다고? 먹을게요 이상하다 별로 안 매운데 눈물이 나지? 이게 매워하면 어떡해 내가 지금 넣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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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믿고 지금 넣는데 이렇게 맵네 아 뭐해요? 어머 어머 응 나는 근데 또 괜찮다 좀 이따가 올게 매워 응 괜찮아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 5분만 기다려봅시다 처음에 조금 아니야 아니야 안 맴따해 연기였습니다 오? 맵긴 매운데 네 사실 연기였습니다 굴러지지 마세요 진짜요 제가 매운척 좀 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하염없이 더 먹어요 여러분 다음 단계 죽어도 안 걸릴다니까 자 마지막 4단계 사망단계 자 이번엔 45dB로 먹겠습니다 하아 아 죽었다 먹어봐 이제 그거 뿌렸으니까 냄새가 달라 캡사이신 냄새가 달라 조졌다 그분 왔어? 그분 갈 거 같아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쭉 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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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달라 너 지키는다 아아 따가워 하하하하 달라 아아 아파 아파 아아 뜨거 앗 뜨거 158 하하 아아 하하 으유 으으으윽 너 걸리지 마라 진짜 죽음으로 죽으면 할게 아 나 못할 거 같아 어떻게 하냐 하하하 이거는 아 진짜 너무너무 걱정돼 이 새끼 여기로 왔어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죽어졌다 이거 어떻게 먹냐 야 왜 피토할래 먹방중 피토한 사연 우와 아 난 이어폰 빼래 여러분들 빼세요 시끄러울거니까 자 이렇게 데시벨로 매운 치킨 챌린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 마지막에 잘 하다가 이제 기동시도 50데시벨로 넘어 버리면서 이렇게 매운거 먹게 되었고 다음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해서 에이쌤의 먹방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Shy